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이걸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 중심에서 한번 본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은퇴가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부분에 관한 기사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중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로 비중 있게 이렇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의 은퇴자들은 본인의 퇴경점검 같은 걸 대개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 주식을 전부 다 사냐 아니면 다른 나라 주식을 사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한번 관심 있게 이제 대개 4분의 1 정도 25%를 미국 주식이 아닌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대한 만큼 가격이 안 오르는 겁니다.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걸 인터내셔널 스탁 다른 나라 주식입니다. 다른 나라 주식이 대개 미국 은퇴자의 주식의 4분의 1 25%를 차지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대개 이제 은퇴자들이 정권회사의 투자 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받는데 그 투자 어드바이저가 분산을 해서 미국 스탁마켓의 위험을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 4분의 1은 가격이 거의 안 오른다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의 시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미국 주식 시가총액이 60%대를 육박했는데 지금은 아 예 그게 아니고 해외 주식 비중이 한 60%를 육박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시가총액 가운데 해외 주식 비중이 35%로 줄어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국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료는 미국의 s&p500 미국의 대형 우량주 500개의 상장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코스피처럼 그리고 msi라는 것은 미국 외 시장의 그런 상장지수니까 이렇게 격차가 시간이 가면 점점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사의 투자 어드바이저는 은퇴자들한테 그렇게 조언한 겁니다. 25%는 다른 나라 주식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그 내용을 오늘 이 기사가 다룬 겁니다. 미국의 은퇴자들이 평균적으로 25% 능도를 다른 나라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소개하는 것은 한국 주 투자자들이 국장에 투자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 정시에 돈을 묻는 문제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국장과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지만 미국 투자자들도 자기 국장인 미국 주식시장하고 세계 시장하고 이런 비분을 25% 정도 지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의 은퇴자금의 4분의 1이 미국 바깥 시장에 투자됐고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해외 정시하고 미국 정시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의 s&p500은 26% 상승했는데 해외 시장의 지수는 3%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은퇴자들은 대개 25%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양입니다. 해외 시장에. 그다음에 이름들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깨어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다 정리하고 전부 다 미국 주식에 돈을 묻는 겁니다. 2021년 말 이후에 미국 투자자들은 국제 주식 상장지수 펀드와 뮤출 펀드에서 33억 달러를 빼 가지고 미국 펀드에 7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한국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이런 돈을 묻었던 그런 펀드에서 돈을 빼 가지고 전부 다 미국 주식에 이런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국장에 이런 투자했던 돈을 빼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익률이 다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수익률이 반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나 세계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은 개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보면 세계 시장의 주식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돈을 좀 묻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좀 회의적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피델리티라는 것은 미국 주식 아마 정권회사 가운데 한 2등 정도 될 겁니다. 찰스스와프담으로 큰. 195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주식 70% 해외 주식 30% 구성된 가상 포트폴리오는 모든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와 거의 동일한 성과를 거뒀지만 변동성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주식의 70% 미국 외 주식의 30%를 여러분들 투자했던 수익률은 미국 주식의 올 전부를 투자했던 주식하고 수익률은 비쌌고 변동성은 적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 주식 시장하고 해외 주식 시장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아마 미국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일부 정권사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일부로 해외 기업 주식의 20의 40%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은 미국 주식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미국 분들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같은 게 401k니까 여기 나오네요. 70% 정도는 미국 주식 30% 정도는 해외 주식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들에 대한 기간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기간 투자자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겠죠. 애플 주식의 여러분들 절반 이상을 기간 투자자가 갖고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73%.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에 타깃 데이터 펀드라는 걸 많이 써죠. 퇴직연금을.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투자자의 은퇴 시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네요. 정권사들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